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인재 전형 활성화가 지역의 의사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주 장관은 오늘 부산시청에서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열고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실제 부산대와 동아대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높고 의대 신입생 중 80% 이상이 부산지역 출신이어서 정착률도 높습니다. 지역인재 전형 활성화 방안은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